미국 기상청의 5호 태풍 독수리의 예상 진로를 살펴보면 오늘 7월 20일 목요일에는 확연하게 3년 전인 2020년 8월 말에 한국에 큰 피해를 주었던 8호 태풍 바비와 똑같은 경로인 황해도 옹진반도에 상륙하는 모의를 하고 있습니다. 3년 전 8호 태풍 바비와 똑같은 진로입니다. 5호 태풍 독수리의 예상 진로를 자세히 살펴보면 7월 26일 다음 주 수요일에는 일본 오키나와 그리고 중국 저장성과 상하이 근처를 지나치고 있으며 27일에는 중국 상하이에 상륙하는 것으로 보였으나 이내 다시 서해상으로 방향을 틀게 되는데요. 이것은 중국 쪽에서 불어오는 편서풍의 영향으로 인하여 태풍을 오른쪽으로 밀어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찌되었든 중국 상하이를 강타할 때에는 951헥토파스칼의 대형 태풍에서 중국 저장성 내륙을 지나면서 태풍의 세력이 약화되고 있는 것이 보이며 7월 28일 금요일 오전 10시에는 태풍이 급격히 약화되어 973헥토파스칼의 약해진 모습입니다. 7월 28일 5호 태풍 독수리는 중국과 한국의 서해상 중간지대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중국 상하이와 산둥성, 남부지역은 태풍의 피해에 대비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951헥토파스칼의 세력은 큰 피해를 저장성 지역과 산둥반도 남쪽에 큰 피해를 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비견한 예를 들어보면 우리나라의 가장 많은 피해와 가장 강력했던 태풍은 1953년도에 왔던 태풍 사라였습니다. 이 태풍 사라가 바로 그 당시 중심 기압이 951헥토파스칼이었습니다. 태풍 사라의 951헥토파스칼의 강력한 태풍 세력이 중국 상하이와 산둥반도 지역을 7월 27일 다음 주 목요일에 강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수치 모델의 모의 결과는 항상 가변적이어서 계속해서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국 서해상으로 왔을 때 세력이 급격히 약해진 이유는 5호 태풍. 독수리가 중국 상하이 인근 해상에 위치해 있을 때만 해도 강도가 강한 951헥토파스칼의 세력이었으나 한국 서해상에 위치할 때에 이처럼 위력을 잃은 것은 육지인 중국 계륙 공해안에 일부분 상륙했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통상적으로 태풍은 진행 도중 육지와 만나면 세력이 급속히 감소돼 열대성 폭풍으로 변하고 더욱 약화되면 온대성 저기압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는 육지에 이르면 태풍의 에너지원인 수증기의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7월 27일 다음 주 목요일에 중국 상하이에 거의 상륙할 뻔하였으나 다시 북상하면서 서해상으로 방향을 틀면서 한반도 황해도 옹진반도에 상륙하는 것이 모의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은 태풍이 이동할 때 진로의 오른쪽 지역은 왼쪽보다 피해가 훨씬 커 위험반원이며 지금 5호 태풍 독수리가 상하이에서 다시 살아나면서 한국 서해안으로 방향을 급격히 틀면서 한국의 서해안, 특히 수도권이 위험반원 안에 들게 되면서 큰 피해를 예측해 볼 수가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번 5호 태풍 독수리는 기존의 태풍들이 대부분 우리나라로 접근 중에 전향하여 북동 지나기 때문에 태풍이 서해로 진입하는 일이 많지가 않았으며 우리나라의 수도권이 직접 영향권에 태풍이 만에 하나 슈퍼 태풍으로 인하여 영향권 안에 들더라도 강 반원에 들어가기 때문에 피해가 크지 않았으나 이번에는 5호 태풍 독수리가 황해도 옹진반도를 관통하여 상륙하면서 직접 위험반원에 한국의 수도권과 전국 개부분이 포함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되면서 우려가 커지는 상황입니다.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미국 기상청의 예측을 떠나서 두 달 전에 한반도의 소형급 태풍급 강력한 저기압이 황해도 옹진반도에 상륙을 하면서 태풍의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올해 2023년 5월 6일 새벽 3시 30분 중국 광동성의 남부지방을 거쳐서 산동반도 인근에서 한반도의 서해상으로 이동해온 저기압이 한반도의 황해도 옹진반도 부근에 상륙을 하였다는 것은 5호 태풍. 독수리를 바라보는 우리에게는 조금은 불안한 시그널을 건네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지켜봐야 하겠습니다.